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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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 10월 질투 결혼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진행해요? 네 뭐하는거야? 너 나와 뭐야 갓씨 뭐야 갓씨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집게임 삼촌 둘 다 삼촌 둘 다 삼촌 가족 관계도 좀 말해주세요 아 부인 어디갔어요 부인 여보 여보 걸렸다 뭐하고 있어 아빠 저희 부인이고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아버지 사유 사유 부상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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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돈이 주면 동네 저희 가족은 결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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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보 우리 우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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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! 잘했어. 잘했어.